XSFM입니다. I, D, W, K 영주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샀다는 점에서는 김영삼, 김대중과 비슷하고 실제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는 박근혜와 비슷한 정치인 아웅산술지를 만나게 되었죠. 오늘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두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영주를 포함하여 실제로는 2016년의 두 번째 주말이 왔습니다. 하루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61의 금요일 순서입니다. 책임 프로듀서 UMC의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희생되는 중인 게스트 호스트 이연화 공보수석도 아직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의가 바른 이연화 공보수석입니다. 멘트는 무슨 의미로 준비한 거예요? 어제 마지막에 저 예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예의 없지 않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네. 영어로는 outlaw입니다. 기사를 나눠보죠. 서울경제의 2016년 1월 7일 기사예요. 연초에 아마 데스크에서 회의를 했나 보죠? 신년에 탐방할 만한 곳 뭐 없나? 그리고서 가본 데가 물류 허브들 많이 모여있는 옥천 같은 동네에 있는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래요? 네. 택배의 허브 터미널이죠? 택배가 쏟아지는 지옥이죠. 네. 거기에서 배달 물품들 서울로 말할 것 같으면 가산동인가 어딘가 터미널 물류센터 들어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데서 분류하고 받고 이런 거 취재하고 그 다음에 택배 직접 하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취재하셨나 봐요. 전형적인 기사인데요. 저는 다 읽고 제목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리포터주들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300개 배달 정직한 땀방울 흘려요. 어제 방송을 들으셨다면 이 정직한 땀방울이라는 말이 얼마나 피가 거꾸로 섰는 프로파간다인지 그 사실 청취자라면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는 이제 국민 개개인이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국민 개개인은 뭐 착하게 살았겠죠. 농업국가니까 싸이 열심히 키우고 살았을 거예요. 다만 저는 계속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영국이 뭘 했더니 아직까지 모든 게 이 모양이더라 라고 정도만 해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개개인이 열심히 살아도 어제로 표현할 것 같으면 97년 말에 98년 초에 집에 있는 금을 다 갖다 퇴척을 해도 국가에다가 국가가 잘 안 돌아갈 것 같으면 안 돌아가게 되어 있다 라는 문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그냥 뭐 민족성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 실제로는 원인이 어디서 왔으며 그 원인을 해결해줄 스타 정치인을 찾아요. 그래서 찾은 스타가 대상자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앨범을 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할 거로 말할 것 같으면 한 40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앨범을 냈는데 아 똥망이다. 큰일이죠. 연습생만 40년을 냈는데 창문은 되게 잘 열었는데 심지어 40년 동안 연습생 하는 동안도 계속 유명했는데 그러니까요. 앨범이 폭망이라면 어떨 것인가. 오늘까지의 미얀마 그리고 오늘까지의 아웅산 숫자에 대한 이야기 스리랑카에 계신 콜롬보 환타님을 콜롬보에서 모셔서 무슨 소리야 이게 워프하여 잠시 후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말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의 명소 컴스테이션 데볼프 제니윈레더 크래프트 괜히 한 번 이렇게 숨을 멈추게 되는 때가 있죠. 네. 막 이렇게 거기에서 호흡보다 머리가 늦게 따라오죠. 네. 그러면 이제 바보 발음이 막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상상 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눈이 편안한 아마스 시력 보호 필름 당신의 아이를 위한 아름다운 진심 스튜디오 습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어젯밤에 스마트폰 게임을 좀 오래했나? 눈이 피곤하네.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 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 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자긴 삼겹살밖에 몰라? 내가 잔소리하면 내일은 목살 사올 거지? 에이 아니야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XSFM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스튜디오 숲은 선불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계약업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퀄리티 스튜디오 숲의 무료 만삭 촬영으로 경험하세요. 1877-9856 스튜디오 숲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벌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광고와 생활 황야의 1위 가죽공예 강습 기초반 문의는 010-4374-1749번입니다. 네. 높은 확률로 1위님이 받습니다. 네. 진짜요? 여보세요가 아니고요? 아 물론 저야. 저한테 전화가 오면 그렇죠.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 아시니까 어이 웬일이에요? 이러시지만 보통은 이제 어이 이렇게 받을 때도 있다. 마음은 따뜻하다. 이런 모집 기간에는 좀 더 친절하게 받지 않으실까요? 모집 기간에 친절하게 받으시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잘못했으면 친절하게 받으시는 것 같고 배송 실수 잘못된 칼질 뭐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매우 친절하게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큰 돈을 버는 직업을 찾는 분이 오셔도 가르쳐는 드리지만 황야의 1위의 행색을 보시면 어차피 그런 기대는 잊혀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열성적인 수공예 침이 가지만 도예, 목공, 한지 등 다른 대중적인 것은 다 해봐서 좀 더 색다른 것을 찾고 계신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 다시 시작할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분 연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봤는데요. 수업을 하고 계실 때 가봤는데 무척 친절하셨고 칼은 매우 날카로웠고 그런데 되게 신기하더라. 그런 공방 같은데 가본 적 있어요? 미술학원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참고로 옆에 있는 이현아 공보수석은 미대생인데요. 미대생이라는 게 이렇게 자주 언급된 건 인생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거의 미대생을 표적으로 삼은 초원 복집 사건이 있지 않은 이상. 문대생 중에 어떤 야심가가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미대생 고립 이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미대생이라는 말만 나오면 사람들이 막 비웃고 서로 오가작통하며 서로 이 사람은 미대생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안승윤 군이 보스고 아 개파의 수장이에요? 안승윤이? 그렇죠. 미대생이 본 게 맞죠. 자재들 엄청 많이 널려있고 저는 사실 살면서 그런 데를 가볼 일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근데 되게 신기한 거 많고 눈알 붙이는 아니 눈알 붙이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가방에 금 딱지 같은 거 붙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부속품 그런 거 작업하는 거 되게 신기하더라. 그런 것도 만들어요? 재밌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되면 가방을 만드시던데요. 그 수강생들이 자기 가방을 자기 가죽 가방이 아니고 자기 가방을 만듭니다. 외신 분석 단어만 다른 우리 이야기 지난해에 이어서 뭔가 한국의 주류가 싱크를 맞춰보려고 애쓰는 인물 아웅산 수치 에게로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마지막 시간에 미얀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살짜리 아웅산 수치와 20, 30대의 아웅산 수치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을 얼마나 채갔는지는 알 수 있었던 정도 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이 사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웅산 환타 아니죠. 양곤 환타님이 미얀마의 구세대를 대변하는 양곤 환타님이 다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1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스위랑카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스위랑카 콜롬보입니다. 덥네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33도예요. 현재 콜롬보에 계십니다. 1월 1일에 1월 첫 주에 33도요? 네. 북이 6도라니까요. 낙곤수 후드 벗으시겠네. 그래가지고 죽돌군이 여름 티셔츠를 줬어요. 딴질부 죽돌 부판집장이 티셔츠 줬어요? 선물했어요? 여름 티셔츠 아 진짜? 세벌 근데 여름 티셔츠 별로더라고요. 그걸로는 또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방송 촬영이라 회사 마크 같은 게 보이면 다 가려요. 아 딴지 티? 근데 그 어마어마한 캐릭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못 입지 그거는. 딴지 티? 너무한다. 방송용인데. 멀쩡한 거 좀 주지.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부디 상호와 유두를 잘 가리시길 바라면서. 밴드 샀대요. 만약에. 진짜로? 네. 하긴 저 같은 완전히 남이 이런 걸 걱정해주는 거 보면 사모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도 커요.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안 돼. 원급하지 마. 생애 첫 여자친구의 크고 딱딱한 양곤 환타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군부 가장 슬픈 말 첫 번째 군부 정권을 끝내기 위한 거대한 혁명이 연전연승을 한 끝에 두 번째 군부독자에 일어났다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남의 나라 슬픈데 웃어요. 자꾸. 그러니까 저는 웃어졌어요. 그만큼 슬픈 나라의 국민이니까. 2기 군사정부의 실질적인 행정부를 장악한 조직의 이름은 국가법질서위원회입니다. 아마 888혁명 때 국가의 법질서가 훼손됐다고 아주 심각하게 느껴가지고 또 그렇게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각을 대변한 이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법질서위원회는 4개의 혁명 공약을 발표합니다. 공약은 합니다. 원래 해야죠. 원래 해야죠. 첫 번째 법과 질서의 회복. 시위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망 회복. 시위를 하면서 도로를 잡고 정거했으니까 국가기관도로인 세종로를 보호하고 싶은 경찰의 마음과 같은 아까 순 개소리지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집에 못하게 하겠다. 집에 못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식량과 의복 주거에 충분한 공급을 위해 노력. 이건 뭐냐 하면 화폐개혁하고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생기고 이러니까 기본적인 생필품 자체들이 부족을 해졌고 사회주의 경제 특유의 계획경제 시스템 오죽하믄 정당이름이 사회주의 경제계획당이었겠어요. 그렇죠. 경제계획이라도 좀 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 네 번째 공약은 다당제 민주총선의 실시 이건 아마 8888 혁명의 성과를 그나마 계승하겠다. 그러네요. 라는 유화책이겠죠. 그러니까 아 공약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1번 그만들고 일어나 2번 그만들고 일어나 4번 밥죽게 어 밥죽게 그러네요.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민주총선을 실제해주겠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감언이서가 상관없이 시인은 다시 격해집니다. 이미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일제히 거리를 쏟아서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군인들은 일제히 발포합니다. 또 네. 이런 사건은 사실 사망자 수를 알 수 없죠. 우리도 80년 5월에 광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사망자를 아직까지 제대로 알 수 없듯이 그런데 미얀마는 전국에서 다 일어났으니까 네. 쿠데타 첫 주간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1,000명이요? 네. 이게 내전보다 더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참 아이러니한 게 차라리 불교 사회주의가 낫네. 소수민족은 총이라도 가지고 있죠. 네. 범화족은 총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총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 대사관 앞에 시위 군중들이 있자 대사관 앞에서 총질을 해요. 이필림 아주 유명합니다. 어... 학살이 전 세계에 중계된 거죠. 그러네요. 외교의 상례도 따르지 않을 정도로 막 나갔네요. 네. 9월 말까지 전국에서 3,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알려져요. 이거는 사망자 수에 따라서 이게 가장 중립적 표현이고요. 정부 발표는 97명인가 그래요. 사망자가.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보는 데는 1,000명까지 보더라고요. 어찌됐든 실종자들이 존재하니까. 집회를 막자고 시민 1,000명을 죽였다. 스케일이 다르죠. 이게 어쩌면 이럴까요. 국민의 머리 숫자도 한국하고 비슷한 증가세로 넣은 나라면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봐도 좋을 텐데 1,000명을 죽였다라. 이쯤 되는 상황이니까 학생 운동가들 활동가들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혁명 실패로 끝나고 약 3,000명 정도 의 학생 운동가들이 인도 국경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례가 없는 학생정기군을 학생반군을 조직하죠. 즉 반정부무장단체인 버마학생민주전선 당시 고등학생부터 대학생을 이루어진 아이들이에요. 사람들이죠. 어마어마하죠. 이 피를 잊지 않겠다. 후의를 도모하자. 이러고서 진짜로 후의를 전쟁으로 도모해버렸다. 아웅산 수지는 짧았던 랭군의 봄을 틈타서 여기저기 창당한 야당연합체 어찌됐건 민족민주전선 지금 NLD라고 하는 것에 지도자로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창당작업에 실제로 관여를 하죠. 민족민주전선 내셔널리그 오브 데모 그라시 진짜 내셔널리그 이때가 1988년 9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8888 혁명 나고 2차 쿠데타 나고 어찌됐건 혁명공화로 법관리수 회복은 그런 집회는 막았지만 총을 쏘는 와중에서도 야당 정당을 건설하는 부분은 그전 정부가 했던 걸 이어갔기 때문에 아웅산 수치는 이 학살의 상황에서 야당연합체를 만들죠. 이것도 해석하기 따라서 이게 야당일 수도 있고 한민당일 수도 있다. 일단 지금까지도 계시는 NLD의 총재는 아웅산 수지지만 부총재는 내윈 군사정권 당시에 군사정부의 권력진흥을 밀려서 실각당한 군부 출신이에요. 이게 실각당한 군부가요. 진짜 진심으로 야당 만들겠다고 하죠. 목숨을 부지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렇게도 봐도 되고 NLD라는 조직들이 아웅산 수지의 이미지 때문에 되게 막 엄청나게 숭고한 전선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창립 당시부터 이 전선은 아주 느슨한 반군부 정선이었어요. 심지어 군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거기서 넘버 투를 하고 있을 정도라면 우리는 생각하는 선명 야당과 달라요. 시작부터 결론을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반어용 국민들 도로 속으라고 만들어 놓은 인형의 집 그런데 어쨌든 군부가 완전 강경하니까 이들이 돋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기루일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깝깝 아파죠. 일단 이 전세계적으로 방송된 대규모의 시위 학살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강경하게 나섭니다. 88년 쿠데타 이후 미국은 6개의 법률과 5개의 대통령 영으로 미얀마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제제재에 들어가죠. 경제제재의 명분은 정치법 문제 인권과 민주주의 마약재배와 유통 미얀마 미얀마 타이 국경에서 쿤상한 참 날리던 때니까 그리고 소년병 문제 인신매매 자금세탁 종교의 자유보호 겨려 노동권 억압 미국의 안보 위협까지 이유로 6개의 법률과 5개의 대통령 영으로 미얀마 경제를 꽁꽁먹죠. 나머지를 종합해본 바 미국의 안보 위협이다 이놈들아. 그리고 미국이 앞장서고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방국가들이 미얀마 경제제재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회의적이에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미얀마 60년대부터 강력한 쇄국을 펼쳐가지고 어차피 문제가 없었다? 네. 평화롭고 한가지만 무진장 가난한 나라로 비춰지고 있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무진장 가난함에 이골이 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제봉쇄라는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은 늘 쇄국을 했기 때문에 경제봉쇄가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라고 문은 원래 닫혀있어. 거기 누구 세워놔봐. 뭔 일이 있나. 안 나가 우리. 문 잠가 놓고 있는데 자물쇠 하나 더 달았다고 그 사람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러네요. 아무튼 구태탈세력은 국가법질서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외로 1년 후에 약속을 이행해요. 다당제에 의한 자유총선을 약속하고 시간이 빨리 흘러서 누구도 안 믿었는데 90년 4월 갑자기 다당제 민주선거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게 제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다른 거 다 지 맘대로 해놓고 당만 여러 개 만들어놔? 나 한국 사람이야. 본 적 있어. 그런 거. 가짜당. 그리고 나서 일단 그 세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질서의 회복. 생비품의 그거는 다 완성됐다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세 개를 다 했으니까 네 번째를 할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가난한다며요. 1990년 4월에 선언을 하고 선거일은 바로 같은 다음 달 5월 27일로 선거 날짜를 잡아요. 등록 정당은 93개. 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헐! 선관위 등록 정당 93개. 하지만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군부가 후원하는 민족통일당과 아무상수지의 민족민주전선 2파전을 예상했죠. 뚜껑이 딱 열렸는데 박빙 이런 게 없고 그냥 아주 싱겁게 민족민주전선이 완승을 해요. 총 485개 의석 총 392개를 민족민주전선이 가져가고 그 나라 참 화끈하게 밀어주네요. 여당은 10석. 수도인 냉군에서 0석. 무슨 여당의 의석 비율이 2.5%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소선고구제여가지고 여기도 득표율 자체는 30% 나와요. 근데도 다 석패석패석패석패 이래가지고 소선고구제 진짜 문제죠. 사실 이게 투표율과 득표율하고 의석수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소선고구제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건 또 특이하게 군부 쪽이 소선고구제 때문에 졌다. 우리나라하고는 반대네요. 어찌됐건 투표는 이런 결과가 있는 걸로 봐서 자유선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군부가 되게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민들의 생각은 아직 혁명으로부터 1년밖에 안 됐고 자기들에 대한 승리 학살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어찌됐건 아웅산수지의 존재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아웅산수지 저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찌됐건 아웅산수지에 대한 짠함 또 이때 카테경금 중이었거든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보낸 거죠. 신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김영상 김대중 코스프레예요. 예상밖의 대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결코 당황하지 않고 투표를 무효로 돌립니다. 이 얘기를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귀찮은 여론조사 한 번 한 거죠. 모든 국민이 국민이 나와서 하루 시간을 벌여가면서 여론조사 한 거죠. 바둑판을 싹 엎어버립니다. 참고로 이 직전에 군부는 나라 이름을 버마연방공화국에서 미얀마연방공화국으로 바꿉니다. 바꿨어요. 이제 미얀마라고 하죠. 이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앞에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버마는 지명은 지역명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점유하고 있는 한 종족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미얀마가 맞냐 버마는 버마가 맞는 게 맞냐는 늘 국가의 이름을 바꾼 이후로 논쟁거리였고 솔직히 저도 이걸 좀 봤는데 저는 판단이 안 서요. 어찌됐건 여기서 미얀마라고 계속하는 이유는 버마족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얀마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미얀마라는 호칭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우선 미얀마 사람들은 두 호칭을 같이 써요. 버마 미얀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버마는 구어고요. 미얀마는 문어예요. 아 그래요? 네.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은 이게 다르다는 생각도 못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명을 그냥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리퍼블릭 오브 한국으로 바꾼 정도예요. 아 그런 수준이에요? 네. 아. 그냥 국명을 K-O-R-E-A에서 H-A-N-K-O-K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실제 차이가 어마어마한 단어를 생각해보죠. 잉글랜드와 브리튼 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냥 똑같은 말 수준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호칭이 섞인 상태에서 버마 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전세계인들에게 정착이 된 건 영국의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1886년에 이 지역을 브리티시 인디아의 일부로 만들면서 버마 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모든 지역 사람들이 버마 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이기구택사 세력이 국호를 바꾼 표면적 이유는 식민잔재의 청산이에요. 식민잔재의 청산. 그리고 버마는 이 나라의 특정 종족의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버마족만의 대표성을 퇴직시키기 위해서 좀 더 중립적인 의미의 국호를 위해서 미얀마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아웅산 수지를 비롯한 이 나라의 많은 민주세력들은 미얀마라는 국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아 그래요? 실제로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아웅산 수지도 버마 라고 불러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아 진짜? 그리고 경향신문도 되게 긴 글을 통해서 우리는 버마 로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제 진보 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얀마로 부르면 에이 무식한 놈 버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조중동 같은 주류 언론들은 미얀마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버마 라고 부르다가 이제 버마가 2011년 이후 민주화 조치가 좀 진행이 되면서 미얀마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계속 소수민족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소수민족의 입장을 아는 상황에서는 또 버마 라는 말을 썩 지지하기도 좀 깨리낌 하고요. 그렇잖아요. 저 대표가 국가 전체의 대표가 아니라 종족의 대표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주세력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미얀마라는 말을 쓰기 또 좀 껄끄럽죠. 좀 그렇더라고요. 우선 제가 미얀마라고 계속하는 얘기는 버마족과의 구분을 위해서니까 오맹은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렵더라고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양쪽 이름을 다 쓰지 않아야 할 이유들이 있네요. 그래서 저도 미얀마 환타나 버마 환타가 아니라 양곤 환타가 된 거죠. 그 정도로 하죠. 그리고 좀 더 구세대 같다니까요. 그리고 국호를 미얀마로 바꾸면서 지역 이름도 바꾸죠. 그때 랭군이 양곤이 되고 자기식의 이름이 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가죠. 아웅산 수지는 가태연금과 해금을 반복합니다. 89년에 연금당했다가 95년에 해지됐다. 2000년에 다시 연금 2002년에 연금 해제 2003년 연금 2010년 해제. 왜 이렇게 일이 많았을까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제 선거 아니면 종족 분쟁이 생길 때마다 아웅산 수지를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이 그 오래된 군부 세력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보죠? 유일한 정적이니까 또 아 유일한 정적이 다 치죠. 그런데 죽일 수도 없는 일단 군부는 88년에 아웅산 수지에게 해외로 나가면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가라. 아웅산 수지가 그건 거부하고 미얀마 했겠다. 네가 가라. 그리고 아웅산 수지는 88년 이후로 결국 이제 남편과 자식들을 못 만나죠. 그렇습니까? 자유의 몸이 되게 남편은 결국 이제 죽고요. 네. 하시다가 남편분도 되게 유명한 인류학자예요. 옥스포드에 남편도 장난 아니신 분이죠. 어쨌든 2010년 이후 그냥 이제 자유의 몸이죠. 현재까지는 그럼 이제 아웅산 수지의 전반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까요? 자 이건 모두 뭐 아는 얘기니까 11월쯤에서 신문 좀 보시면 다 아는 얘기죠. 아웅산 수지는 45년생입니다. 아버지 아웅산이 죽었을 때는 겨우 두 살이었고 막내딸이에요. 위로 두 명이 더 있어요. 네. 한국 나이로 이제 일은 둘입니다. 1960년 어머니가 인도 대사에 부임하면서 데일리에서 학창세제를 보내요. 데일리에서요? 인도의 뉴델리에서. 1963년 데일리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여자 대학인 레이디 스리람 꼴리지. 이거는 뭐 이제 데일리도 이제 영국식이어서 유니버시티 안에 수많은 꼴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컬리지의 퀄리티 따라서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고 하는 건데 스리람 콜리지면 힌두재단에서 하는 콜리지예요. 그렇습니까? 나쁘지 않은 학교예요. 그래서 정치학을 전공하고요. 이후 런던으로 넘어가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전공해서 학사학위를 땁니다. 다른 할 일도 없죠. 공부하는 거 말고. 그리고 남아시아에서는 인도에서 데일리 유니버시티 나온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가는 게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방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좀 제외하고 네팔까지는 인도에서 대학 나오고 석박은 영국에서 하는 게 전형적인 코스예요. 전형적인 코스를 밟은 거죠. 엘리트로서의. 그리고 69년에서 71년까지는 유엔 사무국에서 서기관으로 일을 해요. 유엔 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재원인 은수저가 하는 건 다 하고 다녔군요.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공부는 되게 많이 해요. 이건 이제 좀 우리나라에 계신 분하고 많이 다르죠. 아 그런 이런 참남된 근데 매우 인상적이긴 하네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삼산동에서 계속 계신 분하고 어쨌든 유엔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뛰었던 분하고는 다르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계속한 거는 아마 군부가 걸 바랬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바깥에 나가 있어라. 하여간 본인은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다. 재미있는 유적 중에 하나는 85년부터 86년에 일본 교토대에서 동남아 개건연구원의 지휘로 일본에 체류를 하는데 이때 아버지에 대한 연구를 해요. 아웅산과 관련된 논문을 쓴다? 개건연구원이니까 논문을 썼는지 모르겠고 공식적인 얘기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두 살 때 죽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역시 또 공주님과 비교하면 그냥 아버지에 대한 제사의 향뿐만 키우시는 분과 어쨌든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과의 차이도 물론 아웅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 도서관에 어딘가 한 켠에 앉아서 우리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칼을 박박 갈았을 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공부한 흔적이라도 있다. 그리고 일본 쪽이 아웅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아요. 일단 관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본은 자료가 많아요. 아웅산은 유독 자료가 많고 경제 제재 기간에도 일본은 계속 미얀마에 원조해요. 미국이 경제 제재할 때도. 그것만큼 개개해요. 일본이. 서방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JDA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미얀마로. JDA는 일본에서 나오는 공적개발기기라고 하죠. 어찌 됐건 일본 생활을 끝내고 옥스포드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어머니는 킨치 여사가 병안으로 옮겨 두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의 병간호 때문에 정확하게는 1988년 4월에 기국을 합니다. 참 비해 있네요. 그러면 기국학이 85년도 86년이니까 영국 기국학이 3년 전쯤에 아버지에 대한 연구를 했죠. 그리고 옥스포드에 돌아가 있다가 오는데 88년 4월이면 바로 그 전달인 88년 3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80명의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민주화의 열기가 되게 뜨거웠던 시점이죠. 8888 혁명이 시작되기 얼마 전 거의 실제로 시작됐다고 보죠. 3월에 80명의 사망으로 인해서 시작됐다고 보니까 그리고 아웅산 수치 본인은 미얀마 군정의 원에 의하여 혹은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청춘을 다 해외에서 바치고 남편도 영국인이었고 43세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마 돌아오기 전에 어차피 영국식민지들은 또 BBC가 되게 관심 맞게 보도를 하니까 이 정도의 공부를 한 사람이면 뉴스 봤을 테고 자기 조국이 지난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았겠죠. 모르진 않아서 그렇게 생각해요. 정황상 모를 수가 없어요. 알고 들어왔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엄마 때문에 진짜 들어온 건 맞는데 최소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건 그래 보입니다. 그녀가 간병에 열중하는 사이 그녀의 조국은 6월부터 대규모 시유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군의 발표는 일상이었죠. 발포. 네. 발포. 사건 초기 그리고 88년 8월 8일 대봉기에서도 그녀는 침묵합니다. 사실 그분이 왔다는 것조자 잘 몰랐대요. 사람들이? 아웅산 딸을 굳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간병하러 왔어요. 뉴스에 써줄리도 군부가 굳이 써줄 이유도 없고 숨겼으니 망정이지 알려줬으면 아마 사람들은 찾아다니긴 했을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죠. 하여간 조용히 간병했다? 8월 17일 날 갑자기 입장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때 아웅산 수지가 여기 있었구나 이 사람이 아웅산의 딸이라며 이 여자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 영혜야 상없구먼 정확하게는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는 입장을 낸 거죠. 이날 이 부분이 황당합니다. 입장을 내겠다는 입장을 낸 것만으로도 전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공식적으로 아웅산 수지가 8888 혁명에 개입한 첫 번째 사건이고요. 이게 개입이랍니다. 이거를 정치 입문으로 얘기를 해요. NLD에서는 이날을 기점으로 잡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대통령 내인이 물러나고 랭군의 도살자인 르윈도 물러나고 개협령이 해제된 그 다음에 시다바류가 계속용으로 들어와서 마흥마흥 대통령으로 올라가 민주예복을 보장하고 랭군의 개협령을 해제한 이틀 뒤인 8월 26일 거의 승리선언 집회 같은 분위기에 최초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까운 평가에 의하면 숟가락을 얹습니다. 그렇게 볼 수 그렇게 볼 여지들이 좀 많죠. 진짜 더 레이디 같은 영화 보면 아웅산수지가 꽃을 늘고 군인 앞에 같이 시위대 맨 선두에 서가지고서 영화 보면 그래요. 꽃을 늘고 있는데 쫄병 군인 하나가 아웅산수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상관이 그 군인을 짜죽이면서 뭐 한지 씨야 저자 순교자로 만들 일이 있어 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생군화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개구라라고 하죠. 저도 이게 혹시나 영화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있었다고 찾아봤는데 일단 뭐 언론은 전혀 안 잡혀요. 미얀마마를 보니까 그쪽 자료는 볼 수가 없는데 일단 뭐 그 당시 뉴스 검색은 다 되잖아요. 이러려도 되고 지금 청와대에서 제가 지금 요새 취재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내 영화계에 왜 이렇게 애국 애족 영화가 요새 많은가 블록버스터가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영화 만드는 거 아니야? 영해 이래가지고 며칠 전 뉴스에 보면 네 장년 뉴스요? 아니 아니 장년 뉴스에 보면 터키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터키의 보스프로스 해업에서 누가 자살을 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차를 세우고 저 청년에게 말을 하게 내가 그와 말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대통령 비서가 자살하는 애한테 가서 대통령 널 보고 싶어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리에서 올라와가지고 대통령과 만난 다음에 대통령이 손을 잡고 자살 시설을 포기하고 잘 살게 되었다는 기사가 떴거든요 근데 그거 생굴하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지나가면 그 동네 다 관리되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그 사람은 보도에 의하면 2시간 동안 경찰이 대치하고 있었대요 네 그럼 그 자살 막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길로 행렬이 굳이 지나가가지고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차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틀렸잖아 비슷한 미담이죠 그 기사 보면서 딱 이거 공주님 따라하기 되게 좋다 그러게 청소자 여러분한테 이거 하나 지식을 전달해 주시네요 환타님이 그런 우연은 반드시 일어날 수 없다 네 결코 일어날 수 없죠 그리고 아웅산 수지 역시 실제 혁명의 현장에서 전선에서 무언가를 했다는 기록은 찾지 못하셨다 네 또 하나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거는 이제 아웅산의 부인이자 수지의 어머니인 킨찌 여사에 대한 얘기예요 킨찌 여사 네 그 분은 이제 1953년부터 60년까지 범하 정부에 복지부 장관을 지냅니다 근데 이때는 운후 정부 시절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1960년부터 67년까지 인도 대사를 지내거든요 8년간이나 8년간의 대사를 지냈고 이때는 이제 내윈 정부 쿠데타 1기 군사정부 시절이에요 네 가장 강력한 우방국이어야만 하는 인도의 대사로 미얀마 인도 대사로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사예요 그러니까요 8년이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재인 기간이 운후 정부에서 1기 군사정부가 넘어가는 시점이었고 물론 이제 군사정부에서도 이제 굳이 영향력이 막강한 아웅산의 부인을 국내로 불러들일 이유가 좀 껄끄러웠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 어쨌건 그녀가 한마디 해서 또 전국이 막 흔들릴 수도 있을 테니까 어쨌건 그녀는 인도 대사를 67년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이 시기에 수지는 이제 이때 이미 10대 후반에서 20대였죠 자기 나라는 이제 군사정부였고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임명된 대사였으니까 저는 결코 이제 암호산 수지를 까지는 않는데 네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수지 여사는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내윈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윈이 우리 아버지의 후계자로 웃기는 소리 하지마 내윈는 우리 아빠를 팔아먹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내윈에 대해서 되게 비난을 많이 해요 사실 그 러는 그녀의 어머니는 내윈 시절의 대사였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받은 어머니가 받은 월급으로 들려서 대학을 다녔죠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부터 계속 뭔가 이 아웅산 수치에게서 비춰지는 이미지는 아세요 혹시 이것은 뭐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이나 레슬링 더 락이나 존시나가 아닌가 수상기 앞에서 사장님을 자꾸 때려요 그 회사에 매출을 올리는 1등 공신이 아닌가 저는 자꾸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렇게 보러가면 아주 위험할걸요 내가 말했다 난 아니에요 미얀마 판사님 자 다시 또 본문 시대로 넘어가죠 국가법 질서회복위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기 군사정권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주의 정책의 포기예요 이땐 이미 90년대니까 트렌드죠 90년대 누가 다 모두 계약 개방하는 시기니까 중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경제 제재 때문에 슬로건이 박혔을 뿐 큰 변화는 사실 내부적으로 없었어요 하지만 1997년에 아세안이 미얀마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97년에 있었던 많은 변화들 두 번째쯤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홍콩 반환 얘기할 때하고 드디어 미얀마로서도 숨통이 트이고 대외적으로 개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쌀을 팔게 되었다 그렇죠 사실 2기 군사정권 시대는 정치적 슬로건을 크게 내세우거나 이런 일도 크게 없었어요 유일하게 변화한 것은 소수민족 문제가 전향적으로 바뀌었는데 전향적이다 만약 2기 군사정부가 이후 역사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면 이 시기에 방문에 대한 토벌을 정책을 안 쓰고 유화책으로 전환이 되면서 소수민족과의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러면서 90년대 후반이 되면 카렌족을 제외한 모든 카렌족과 대학생들 있잖아요 범아학생 민주전선 아 개릴라전을 준비하던 열심히 싸우고 있고 거기는 한 30년대 죽었어요 이미 그들을 제외한 모든 종족들 그리고 정치 세력과 수신협정 평화협정을 맺죠 사실 이 유화정책을 왜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가장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범아학생 민주전선이라는 존재의 등장이에요 기전까지 미얀마에서의 군사적인 갈등은 범아족과 소수민족 간의 문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가량의 존사 조직들은 범아족 엘리트들이에요 맞아요 대학생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범아족과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었을 테고 이 학생 민주전선들이 곧바로 카렌족이나 소수민족 방군과 연대를 해요 그러면서 되게 거대한 연대체를 만들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군사교육을 지들끼리 자습했는데도 잘 배웠군요 그리고 미얀마 정부 입장에서도 전선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대해야 될 것들 최대 국민의 30%까지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만약 군사정권의 힘이 약해졌을 때 이 학생운동가들은 언제든지 도시로 들어와서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무력과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신민 쿠데타라는 말은 생소한데 가능할 거라고 본 거죠 지금 군부 세력이 우리가 총에 의해서 정권을 이룰 수도 있다 그렇죠 사실 물리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겠지만 8888 혁명에서 전국적인 봉기를 경험했고 이걸 조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지역에 아직까지 끈이 있을 테고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범한 학생 민주전선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소수민족과의 평화협정에 집중했다 라는 게 타당한 얘기죠 그걸 눈 가리고 아웅을 해보려고 뭔가 필요 없는 선거도 했다가 데려치워봤다가 저기서 막 길길이 날뛰고 말로는 마이크워크는 나쁜 말 해주는 매우 유명한 야당 지도자 하나 있는데 그것만 세워가지고는 저 사람들의 불만을 다 못 막을 테니까 이제 30%에 해당하는 소수민족한테라도 유아정책 써보자 그러고 나면 민중의 기억에는 아 이제 드디어 아웅산의 유지를 받들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건 그 꽃으로 불리는 야당 지도자는 군사정부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가둬놨는데 계속 커요 그렇죠 되게 피곤한 거죠 가둬놨는데 노벨상 주고 가둬놨는데 케네디 인권상 주고 전 세계가 그 여자만 쳐다보고 되게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아까 해주신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네요 아웅산 수지는 가장 큰 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적이죠 다만 아웅산 수지가 실제 그 사람 본인이 진짜 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웅산 수지라는 전 세계와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환상 상 이미지 그것만큼은 미얀마 군부에겐 어마어마한 적이었다 허상이라 할지라도 허상이라 할지라도 상이 커지면 진짜가 돼요 종종 역사에서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은 정치인들이 상이 커졌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지 그렇죠 진짜는 없군요 생각해보니까 정치인이 정말 배워야 될 거는 나와 벽 사이에 있는 촛불의 거리죠 초의 위치 그렇게 말입니다 그게 데이비 카퍼필드나 쓰고 앉아있을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국가법질서위원회는 97년 법질서가 좀 회복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름을 국가평화발전위원회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름 짓는 게 상당히 정직해요 아까부터 보면 경제개발 경제계획 그렇죠 사회주의니까 경제를 계획해야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좀 붕 떠요 아웅산수지도 되게 오랜 기간 연금돼 있었고 2006년에 아주 오랜 기간 미얀마의 수도였던 랭군을 양군을 버리고 내피보라는 곳으로 수도를 갑자기 옮겨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냥 계획도시고 산악지역이에요 브라질리아가 뉴델리입니다 전세계를 아주 어리둥절하게 만들죠 어찌됐건 88년에 쿠데타 이후로 민주세력은 이제 모두 지하로 숨어들었고요 누군가는 국경에 있고 누군가는 죽은 듯 살고 있고 누군가는 감옥에 있고 누군가는 연금된 채 살아가고 있었죠 30년 동안 끔찍하죠 88년에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그 탄압의 질이 나빴네요 어찌됐건 아웅산수지가 한 게 없다고 하지만 30년 동안 거의 연금상태로 있으면서 버티고 가끔 창문을 내미는 것만으로의 정치적 영향을 발휘했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긴 해요 그게 실력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아 네 그렇습니다 창문에 얼굴을 내미는 시간의 포인트 아 그럼요 왜냐하면 단 한 번 입장을 발표할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스타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타이밍에 대한 감각은 어마어마했을 수 있다 정치인으로서의 능력 딱 그거죠 아프셔가지고 인났는데 대전은요 이런 것도 엄청난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맞아요 이봉걸씨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그 한마디로 대전이 다 날아갔다고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이봉걸씨 편 의외로 재밌었는데 진짜 저는 울뻔했어요 편집하면서 새 안 났네 시위는 2007년 샤프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됩니다 네 또 한 번의 혁명입니다 이제 원인은 8888혁명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문제를 촉발이 됐는데 이번에는 물가인상 문제예요 근데 되게 어이가 없을 정도로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기름값이 9배가 올립니다 여기 산유국이잖아요 천연가스는 아주 많이 나죠 네 근데 왜 그래 그러게요 그리고 다시 500%를 인상했다고 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왜 왜 왜 계산해보면 엄청나요 참고로 이 시기에 국제유과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4,500%요? 뭐에 그래서 봤더니 패럴당 50달러 후반에서 60달러 중반대를 기록하던 시기예요 하여간에 국제유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2007년 이 불만이 폭증되던 시기에 9월 5일날 2007년 9월 5일날 승려와 군인 간의 충돌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절에 들어와서 지금 시위를 걸다가 스님들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 시위로 인해서 9월 18일부터 스님들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7년 9월 18일 이거는 그전의 시유와 좀 다른 게 스님들이 시유의 주체예요 스님들은 지금까지 크게 시유하지 않았어요 8888 때 나오긴 했는데 그전에 소소한 결정적 순간에는 나왔지만 사실 결정적 순간에 머릿수 보태는 건 눈치보다 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엎어질 것 같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불교 스님들은 YNBA 이후로 크게 정치적 활동을 하진 않았는데 예상 가능한 게 기득권이라고만 보기에는 이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많은 사찰에 있는 모든 승려가 다 기득권이겠느냐 그리고 이 스님들은 어차피 스님들이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 SNS가 좀 있을 때잖아요 2006년이면 2007년이면 그래서 그냥 행진 정도의 시위를 하는데 이 스님들의 색깔이 샤프란색이죠 남방불교 스님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샤프란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비포니오킬도로 진행됐는데 2기 군사정부는 이제 찔끔해요 88년의 케이스도 있고 또 뭐가 이렇게 나 네 그렇죠 어찌됐건 아직까지 승려들은 뭐 시위의 전면에 나선 적이 크게 처음부터 주도한 적은 처음이었고요 아 여기서부터는 좀 현실감이 안 오실 것 같기도 해요 87년에 그때 그렇게 했던 그 양반들이 20년째 해먹는 중이라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게 한국이랑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어찌됐건 불교는 카렌족이나 로힝야족 등 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힘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한 6, 7천명 정도의 시위에 군사정부는 바로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합니다 6, 7천명 나왔는데 네 그리고 9월 22일 시위대가 아운산 수지가 있는 그러니까 연금된 자택으로 향해요 만나자 네 가자 청와대로 가야 가자 수지의 집으로 뭐냐면 이끌어주실까 봐 네 그리고 이때까지 이미지에 엄청난 힘 네 경찰이 못 막아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좀 경영진압 기조로 안 나갔던 거죠 이때는 네 근데 이때 수지가 현관까지 나와가지고 이들에게 딱 얼굴을 내밀고 외신에 찍히죠 손을 흔드는 장면 아까부터 봤을 거예요 아마 이거 이 사진 부진 기억이 나실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부터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환타님이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창문 여는 타이밍으로 세계를 들어다놨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식도 못 갔을 지점이죠 네 연금상태 했던 그녀가 국제무대에 다시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창문 열어서 진짜 이건 복이에요 복 이건 진짜 진짜 복이에요 복 이건 딴 거를 설명이 안 돼요 전 아까 말씀한 쪽으로 그냥 접수할래요 이건 능력이에요 창문 여는 타이밍에 신묘함 8888 때보다 사실 2007년 시위는 규모가 작았어요 최대 10만 정도로 보는데 이게 좀 전 세계에 크게 알려진 게 SNS와 디지털 카메라의 힘이고 시위 상황이 시각각 전 세계로 타전되기 시작했죠 물론 미얀마 정부는 인터넷을 금지하고 차단을 했으나 이 정도의 버릇이 똑같죠 통계로는 이때 시위는 약 200명 정도가 죽어요 역시 또 발표를 했을 테니까 200명 정도 죽었다고 추측이 되고 있고 정부 공식 발표는 13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시위원장을 찍던 일본의 기자 나가이 겐지가 그것도 필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사진 찍으면서 가다가 총에 총상을 맞고 옆구리에 피를 흘리면서 죽는 사진이죠 그래서 기자 한 명이 사살되죠 셔프란 혁명 이건 8888에 비해서 작긴 한데 혁명이라고 하니까요 수지의 힘이 건재함을 본 2기 군사정부는 2008년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꾼 헌법이 지금 현재 헌법이에요 법 얘기 참 많이 하네요 싱가포르 때도 남의 나라 헌법을 이렇게 보나 몰라 그러네요 그러네요 여기 헌법 되게 두꺼워요 그래요? 미얀마 헌법은 두꺼워요? 되게 많던데요 PDF 파일로 봤는데 그게 없다가 생겨가지고 쫄아서 다 안 보고 검색을 하죠 프레지던트를 검색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찾아보긴 하는데 다른 데보다 두꺼워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한동안 없었거든 그렇죠 뭐가? 헌법이 원래 족보 가리하는 집이 족보가 두꺼워요 그렇듯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저희 집이 전씨잖아요 제가 저 초등학교 초반에 전두환이 대통령이었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되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도 되게 유치한 거예요 어른들이 갑자기 시제를 가요 집안에서 분중하는 제사 있잖아요 근데 가더니 집안에서 설날이나 추석 때 갈 때마다 전두환 찬양 전두환이 무슨 뭐 그때 큰집이 부평에서 났는데 부평시장이 와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족보를 가리하더라고요 난 그전까지 우리 집에 족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자기 집안인데 족보를 어디서 예쁘게 인쇄해 오시더라 이렇게 말해서 족보 가리했다고 아니 족보가 그 자기 집인데 양장봉 가리 다섯 권 총 제본 이 정도로 가리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전두환 십촌설을 흘리는 거예요 큰아버지들이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친아버지랑 끝자가 환자돌림이거든요 그리고 시공사 사장님 전두환 아들 제가 가운데 제자돌림이잖아요 아버지 내가 제자돌림이에요 할아버지 학렬이에요 학렬상은 십촌설 막 흘리고 우리 엄마 삐져가지고 무슨 오줌 한 방울 섞였나 웃기고 앉았네 그래가지고 원래 정통성 없는 집안이 가리를 하면 두껍게 잘 만들어요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미지에 얹혀서 소비하기 가장 좋은 물건이 정치가입니다 아웅산 수치에 대해서 미얀마 인민들이 그랬을 거라고 확정을 짓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일반 론정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정말 그랬는지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주의 스튜디오로 13년간 엄마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튜디오 숲 분당, 도곡, 역삼, 홍대 중국 텐진점에서 만나보세요 1877-9856 스튜디오 숲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안녕하세요 직업이 운전인지 컴퓨터인지 가끔 헷갈리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악성코드 크립토라커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크립토라커는 사용자의 파일에 접근하여 못쓰게 만든 뒤 무려 대놓고 현금을 요구하는 몹쓸 코드입니다 현재 시중의 바이러스 백신들이 이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요즘 저는 이 문제로 전화를 받고 고객을 만나느라 거짓말을 보태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대기업 관공서 가릴 거 없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단 걸리고 나면 기술자들도 이것을 복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잊지 마시고 실시간 동영상 사이트에 접근하실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 주십시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라커는 컴스테이션도 못 막습니다 빵구를 듣고 오는 동안 본인의 군부 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자르려고요? 재밌는데도 치? 학교 친구들이 때리면 우리 할아버지가 전두환이라고 얘기했다 3학년 때 이렇게 울면서 나 지금 청와대 전화할 거야 그때는 지금처럼 배움이 충분하지 않으셔가지고 배움만 충분했다면 야 우리 집안이 10촌으로 가리했어 이건 공식 문서야 이제 어렸을 때 봤을 때 진짜 유치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유치한 건 몰라 진짜 그 욕망이 모여서 만들어주는 게 권위인데 그 권위의 실제 모습은 이미지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촌의 아들이면 오촌인가? 조카들이 몇 명이 이 방송을 듣는다고 하던데 아 진짜요? 집안의 비밀을 성정상 걔네 엄마 아빠들이 이런 얘기 안 해줄텐데 설날에 묻습니다 엄마 아빠 가리가 뭐야? 외상이지? 참고로 머리 뒤통수 땜빵이 하나 있는데 기기충? 고1 때 오공천사 내 분위기에서 전두환 욕했다가 첫 번째 큰아버지가 재떨이를 던져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렇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믿게 되죠 일단 어떤 결정에서 나온 믿음인지는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아우산 수치에게 믿음이 모여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군사정부의 이기는 2008년 헌법을 바꿉니다 이때의 헌법이 현재의 헌법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작년 11월에 선거를 냈어요 2008년 헌법의 명분은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개헌이에요 아 여기까지 왔어요 경제계획이나 하고 있다가 2008년 5월 10일 국민투표에서 가결이 됐고 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인 입법부는 440석의 상원과 224석의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군부는 여기서 상원 110석과 하원 56석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임명할 수 있다 드래프트 이게 딱 숫자는 모를 테니까 군부가 디폴트로 옛날에 박정희 때 유정회처럼 군부가 임명하신 숫자는 4분의 1인 거예요 25%를 군부가 가질 수 있어요 미리 주고 시작합니다 59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자격 나머지 앞에는 별거 아니에요 미얀마 연방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연방정부 관할권 내 영토에서 태어난 양친 부모가 있는 미얀마 국민이어야 하고 우리나라도 양친 부모가 다 한국인이어야 되나요 우리나라 헌법을 안 봤네 최소 45세 이상 미얀마의 정치 행정 경제 군사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함 이것도 참 웃기는 조항이죠 식견이 있는 걸 어떻게 증정할 건데 이거 진짜 헌법 가리했네 가리했어 아무 말이나 막 넣었잖아 대통령 선거 이전 최소 시점에서 20년간 미얀마에 거주했어야 함 그다음에 이게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누구 보고 하는 말인지 뻔하네요 자기 자신 양친 부모 중 한 명 배우자 적법한 자녀들과 그들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가짐은 불가함 아웅산 수지는 남편이 영국 분이고 아드님들도 영국 국적이죠 이게 정말 꼼꼼한 게 자녀들이나 그들의 배우자 내 자식의 배우자까지도 외국인이면 안 돼요 직계가 아닌 거죠 이게 정말 멍청한 스타일의 옛날 어르신 같은 정부가 하는 소리면 그냥 순혈주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정도로 넘어가겠는데 이거는 그냥 아웅산 수지 나오지 말라고 커스터마이징 된 그렇죠 정교하게 된 그다음에 대통령은 됐고요 중형은 군부입니다 군부는 어떤 힘을 가지냐 일단 군총사령관은 부통령급으로 군 최고 지휘관이에요 이거는 합참총장이 부통령급이다 지휘가 우리보다 높다 정도인데 그렇답니다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군총사령관이 보유합니다 그렇죠 재밌죠 이 헌법은 군 밑에 3권분립 정도라고 볼까요 그다음에 군총사령관은 대통령이 국방안보위원회의 제안과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게 돼 있어요 국방안보위원회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군부는 정부와 관계없는 군 행정 사법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요 군 법은 헌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게 군총사령관은 국방장관 내무장관 국경장관 등 3개의 장관의 후보자를 지명하고 대통령은 임명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무부 장관은 경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도 대통령이 통솔할 수가 없어요 아 이런 그리고 국경장관은 뭐냐면 국경문쟁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군과 국경수비대가 분리돼 있어요 미얀마는 국경수비대의 무력도 군총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군총사령관이 임명하신 3개의 장관은 반드시 군인이어야 돼요 이게 헌법입니다 그다음에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조항을 볼게요 이거는 연방에 대한 분열 이건 굉장히 좋아요 나라가 쪼개지는 거니까 국민 통합으로 와해한다거나 주권 상실을 초래한 위험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가 있어요 즉 아무 때나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방안보위원회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군총사령관도 대통령이 국방안보위원회의 제안과 승인으로 다시 임명하죠 국방안보위원회 협의 후 1년간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고요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은 입법 행정사법의 정권을 군총사령관에게 이왕해야 되고 의회는 해산대요 이런 대통령이 늘 하는 일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죠 책상을 열어보면 사탕이 있어요 그것을 까먹고 있다 그럼 이제 아까 앞서 말한 국방안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게 왕이잖아 이 헌법은 뭐야 군부헌법이잖아 군부헌법 그렇죠 대통령이 하나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대통령이 권한이 하나예요 뭔데요 국방안보위원회 의결권에서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 두 명이죠 대통령 한 명 부통령 두 명 국민회의 의장 민족회의 의장 그다음에 군총사령관 군 부총사령관 국방장관 외교장관 내무장관 국경장관 등 11명으로 구성이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군총사령관 군 부총사령관 국방장관 내무장관 국경장관은 무조건 군인이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즉 11명 중에서 5명은 군인이에요 그리고 현재 정치 상황상 나머지도 군인일 가능성이거나 친군인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총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고요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라는 말은요 대통령이 나머지 일을 다 하고 우리는 우리 할 것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이에요 아까 첫 번째 그랬죠 국회의원의 25%는 미얀마 군부가 임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미얀마 의회 의원의 20%가 서명한 개헌 제안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개헌 제안서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붙이는데 일반적인 헌법 개헌 같은 경우는 의원의 50%가 투표를 하면 헌법 개정이 되지만 국가 기본 원칙, 국가의 구조, 입법, 행정, 사법부의 구성,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조항은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3분의 2 거의 다예요 의원 전원의 75%예요 이게 재석 의원이 아니라요 재석의 3분의 2도 아니고 의원 전원의 75% 찬성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25%를 군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의회 의석을 야당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개헌을 못해요 그 의미가 25%군요 왜 기본을 4분의 1밖에 안 줬을까 이 욕심 많은 새끼들이라고 생각했더니 개헌만 못하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헌을 못하면 군부의 힘은 여전히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역시 가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합법의 맨 얼굴이죠 합법, 비합법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합법은 해계모니를 장악한 놈의 하고 싶은 말을 담은 것 특히 정치적 이슈에서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통과되면 다시 국민투표 회부에서 과반수 국민의 탄성을 받아야 헌법이 개정됩니다 되게 복잡하게 해놨죠 사실 이건 바늘구멍도 아니고 그냥 촘촘히 막아놓은 벽이인데요 이건 못 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든든하게 세팅을 하고서 미얀마는 형식적 민주화의 길로 갑니다 군부민주주의다 이놈들아 2010년 두 번째 총선거가 실시되는데 이때 아웅산 수지의 민족민주동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선거를 보이콧해요 선거 결과는 여당인 통합단결발전당 이게 좀 바뀌어요 자주 정당 이름이 이 전체 의석에서 80%를 차지하면서 승리를 하죠 통합발전단결이라고요? 통합단결발전당 아니 새누리당도 영어로 만들면 되게 골 때려요 뭘까요? 뉴월드잖아요 뉴 월드 파티 그 저는 이제 뭐 되게 종교스럽죠 진짜 이름이 영어로 하면 어찌됐건 뭐 아까 지난 93개 정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아웅산 수지 정당이 까졌을 때는 여당이 80% 정도의 의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즉 민족민주연맹을 제외하고는 군부와 대결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다 지리멸려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70년대의 김대중과 70년대의 김대중의 이미지를 수행한 아웅산 수지의 다른 점이 있다면 아웅산 수지는 70년대의 창문을 열어주고 미소를 짓는 그때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자산을 한 방울도 잃지 않았네요 그렇죠 같은 연금을 치면 또 김영삼하고 비유할 수도 있겠죠 연금생활은 김영삼이 좀 했으니까 그게 참 암담하네요 저 나라 40년째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 하나못해 김영삼은 비록 보름달 빵을 드셨다고는 하지만 단식도 하셨고 아 그 문제 아웅산 수지의는 이 나라는 단식은 안 하시는 것 같다 극단적으로 본 사람은 그래요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NLD가 민족민주의힘이 무슨 뭐 하다못해 시위를 조직했냐 시위 다 대중들이 알아서 한 거 가지고서 너네 떠밀려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진짜 질문을 사실 우리나라 야당들은 개헌 발의 천만 서명 대회도 하고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진짜 싸웠으니까 이만큼 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몇 번 말하잖아요 한국 민주주의 대단한 편이다 아시아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은 그 나라 사람들이 아웅산 수지에게 감히 던지지 못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당신 시스템의 일부 아니냐 총선에 승리 탓일까요 군부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딱 일주일 후에 수제의 가택연금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시 연금되지 않은 제재 5년째 자유롭게 하시고 계시죠 군부 지도자는 이때 좀 바뀌어요 탄실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이쯤에 늙었으니까요 30년째니까 그 중간에서 돌려먹는 거죠 모테이션이 되죠 2011년 군부 통치를 해제하고 민간에게 모든 권력을 넘긴다는 발표를 해요 2017년에요? 11년에 11년에?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최소한 든든한 헌법의 울타래 속에서 여차 한번 바로 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권을 두고서 이제는 글로벌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걸까요? 아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개혁개방도 그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하자면 그냥 다 몸짓으로 그냥 액션으로만 표현해주고 그리고 탄슈에는 2011년 2월 4일 모든 공직에서 상임하고 뒤를 이어서 군 출신이긴 하지만 전역한 인물로 군분의 온권주의자로 분류되던 땐 쉐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통령이죠 군 출신이긴 하지만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전역한 드레스코드는 달라요 아 네 2011년에 세계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001년에 이제 9.11 테러 이후로 세계에서 한번 되게 흔들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해외 정책은 약간의 대중동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프간전, 걸프전 그다음에 중동에서는 이집트 시작으로는 민주화 열풍 등등이 불어왔었죠 사실 한 10년 전에 예상으로 보더라도요 중국이 지금처럼 클 거란 거 예상 안 했어요 되게 빨리 커졌어요 중국이 맞아요 맞아요 예상보다 빠르게 급성장을 하면서 미국 가운데 G2의 위치로 올랐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라는 동남아에서도 중국과 상대적으로 많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친했죠 독자 정권 시절에는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9.11 이후에 미국의 정책들이 중동 정벌 같은 대외적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중국으로 가는 에너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지역들의 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대중국 포위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를 때려잡음으로써 나머지를 다 친미로 돌리는 결국 중동의 서곡기를 어떻게 막아서 원할 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언론에 좀 오르내리지만 중국은 여기에 맞서서 1대 1로라는 하나의 해상 실크로드 그리고 하나의 육상 실크로드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정책을 꺾겠다라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죠 우린 길 하나 가지고 할 거 다 하겠다 1대 1로는 언제 또 시간이 되면 한번 할게요 제가 그 와중에 이제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는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미국의 구미를 좀 땡기게 하는 거예요 탄쇄가 권력을 민간에게 이항한 바로 그 시점 2011년에 미국은 대외 정책의 변경을 선언해요 바로 아시아 복귀 피보팅 백 투 아시아라고 하는 피바트 축을 아시아에 다시 두겠다 를 선언하죠 9.11 이후 중동을 중심으로 정견된 미국의 안보의 중심이 이제 아시아로 돌아가는 거고 중국 견제가 이제 완전히 핵심적인 미국의 정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는 아주 중요해요 미얀마에서는 천연가스가 있고요 이걸 중국의 수송 가스 수송과 연결을 연결하면은 미국이 아무리 무슨 싱가포르의 말라카 협을 막는다거나 호르무즈 협을 막는다 하더라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천연 자원 특히 이제 석유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은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미얀마가 중요해졌지만은 미국으로는 미얀마를 섣불리 지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미얀마의 독재 정책에 반발해서 5개의 법률과 6개의 대통령령으로 미얀마를 꽁꽁 묶어놨는데 이걸 명분 없이 어떻게 해제를 해요 그럼 미국으로서는 미얀마에게 떡을 주고 싶은데 떡을 받아 먹게끔 드레스코드를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모두 2011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재밌죠 좀 훌륭한 것 같아요 왜? 스스로 갑자기 칭찬할게요 잘 이해됐어요 중국이 너무 빨리 컸다 절묘하게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벌어지는 일이죠 2011년 12월에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원조 제재를 완화한다고 발표해요 그리고 2012년 타임라인을 잘 보세요 2011년 2월 4일 날 탄쇄가 물러나요 그리고 형식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죠 민간정부 2항이라고 하는 진짜 눈가리고 아웅이에요 군인 출신의 사람이 그냥 민간인으로 대통령을 바꿨다고 이게 무슨 민간정부 2항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난 한 미얀마의 인민이 투쟁한 민중이 투쟁한 역사와 그리고 그 투쟁에 따라서 미얀마 군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여드렸는데 딱 하나로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부 정권은 진 적이 없다 네 맞습니다 쫀 적은 있어도 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노태우 정권을 군사정권이라고 그러지 노태우를 민주정부인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노태우는 대통령 취임했을 때 이미 민간인 된 지 한참 됐어요 체육부 장관도 하고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보죠 지금 누가 노태우를 보통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민주화라고 하는 민정이왕이라는 게 지금까지 한국이 봤던 타임라인 혹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호칭으로 적당하지 않은 호칭이죠 민정이왕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2011년 2월 4일날 탄쇠가 사임을 하고 형식적 민주화를 발표하고 1년이 되지 않아서 클린턴 공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해서 군사 제재를 풀겠다고 그러고요 2012년에 오바마가 날아가요 국무장관이 가서 이런 액션을 받아왔다라는 것을 확인한 미국은 조금 더 보여줄 필요도 있겠구나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사건 민정이왕과 아시아 복귀들이 그 전에 이미 세팅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죠 사실 어찌됐건 미국은 필요하나 했던 일이었고 적절하게 미얀마는 옷을 벗어줬고 중국의 발걸음도 어느 정도 예견했다면 가장 잘 예견하고 있었을 곳은 미국이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행돼요 그러니까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방문하고 오바마가 미얀마 방문할까지 약 11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 시기에 11개월 동안 6번에 걸쳐서 미얀마 경제 제재가 완화돼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한 거예요 미얀마 경제 제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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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툭하면 집 앞에 택배로 떡이 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남은 거는 무기 수출 금지 제외하고는 다 불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또 오바마의 미얀마 방문 시점인데 옛날에는 미얀마 이전에 미국이 인종차별이나 이런 문제로 제재를 많이 했던 나라가 남아공이에요 남아공 같은 게 아저씨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 아파르트웨이트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남아공이 아파르트웨이트를 철폐하고 나서 8년이나 걸려서 당신들에 빌 클린턴이 남아공을 방문합니다 왜냐 남아공도 제재를 풀 필요는 있는데 제재를 풀었다고 해서 미국이 얻을 건 별로 없어서 그것도 있고요 네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근데 2012년 군정 2항부터 오바마가 미얀마를 방문하는 가지는 약 20개월 정도가 걸려요 타임라인상 그것도 맞아요 경제적 필요성도 맞지만 사실 아파르트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바뀌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미얀마 케이스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요? 네 근데 미얀마 얽히고 설키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 시점이 근데 급하게 갈 정도로 미국이 빨리 움직였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상황이 돌아갔었고 이런 미얀마의 민정 2항이 좀 사전 세팅된 그림일 가능성이 있다 아 아 아 가장 그나마 확률 높은 유추는 그 정도다 네 그 남아공의 아파르트웨이트 철피해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개입해서 디자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이유가 미국이 만나러 가는데 대통령이 만나러 가는데 오래 걸리기도 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민중이 실제로 야당 지도자가 얼마나 싸웠는지 전 세계인이 뻔히 알고 있고 그렇죠 근데 미얀마는 누가 싸워서 얻은 건 실제로 없는데 느닷없이 느닷없이 네 개방을 허용해주고 다른 모든 국가와 동등하게 대접하는데 20개월밖에 안 걸렸다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의 교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네 미국과의 눈 가리고 아웅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20세기 미얀마의 정치사 전체가 개구라 실제로 한 게 없다 그렇습니다 오바마의 미얀마 방문 이전인 2012년 직전에 아웅산 수지는 태인세인 현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미리 오바마를 만나요 이러면서 되게 재밌죠 태인세인과 아웅산 수지가 같이 해외 방문을 해요 그게요 하나는 야당 지도자예요 얼마 전까지 가택연금 시키던 그렇죠 그리고 아웅산 수지의 이름으로 미국에게 미얀마의 경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재밌는 그림이 많아요 원래 무슨 민주주의의 꽃 무슨 해방의 꽃 무슨 꽃 이렇게 부를 때는 진짜 오프라인의 지도력을 갖춘 정치 지도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꽃은 그냥 식물 내가 필요해서 꺾어들고 갔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군부의 후예의 후예의 후예가 평생 같은 연금 시켜놨던 사람을 택고 나가 외교에 필요하다고 정말 신기한 그림 그녀는 군부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죠 뭐요? 경제 제재 해제해주세요 그렇죠 앞서서 참고로 2012년 1월에 보궐선거가 한 번 있는데 빈자리가 생겨가지고 이때 아웅산 수진은 하원의원에 당선됩니다 들어옵니다 까먹을 뻔했네요 큰 의미는 없죠 어차피 주웠어야 할 자리니까요 2015년 선거 다 아는 얘기죠 진짜로 그러니까 민중이 가장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이미지로서의 리더가 원내에 진입하는데 60대가 돼서야 처음 진입합니다 60대가 돼서야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저희들은 양권 환타님은 양권에서 볼 수 있었던 기록들을 거의 다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놓고 보면 이 아웅산 수지라는 국가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처음으로 외교 수안을 정치력을 입벌려서 발휘한 게 군부의 말을 자기 입으로 대신해 주었을 때다 그런데도 그는 민주화의 꽃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린다 꽃 중의 꽃 우리나라도 그네님 꽃이란 노래가 있다면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노래를 못 부르길래 그냥 멈추게 한 겁니다 통일의 꽃도 있다 요새 이 노래 부르기에는 큰일 남됩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이 황당한 얘기가 어디로 가는지 결말을 좀 들어보죠 XSFM입니다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 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그래도 부모님 선물인데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디톡스 효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 항산화 효과 활성산소 억제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아니 애 어린이집 배정받은 날이면 충분히 특별한 거 아니야? 뭐 맛있는 거 없어? 오케이 누군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셀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광고 듣는 도중에 환타님이 중요한 지적을 또 저도 얼마 전에 무슨 강연 갔다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강연 어디로 갔어요? 노원구의 무슨 학교 소개 좀 해줘요 나도 안 나가려고 너무 싸요 그리고 저는 강연하는 재주가 없어요 너무 당연히 이 집이 많이 주는 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깍지는 마시고 너무 싸더라 깐쪽으로 드린 시간이 얼마인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내 정세가 잠깐 불안한 거는 국내에서 이유를 찾으면 된다 하지만 국내 정세가 꾸준히 불안하다면 국내가 이 나라가 불안하길 원하는 해외 세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즉 박근혜를 욕하다 그게 지쳐지면 그게 힘이 빠지면 왜 욕먹을 저 자리에 욕먹을 짓 하라고 욕먹을 만한 사람을 왜 저기 있을까 저 사람이? 누가 저 사람을 꽂았을까?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야 투표로 뽑았어 우리가 뽑은 거야 그럴 리가요 우리가 뽑게 누구나 만들었죠 미얀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근대사를 좀 기억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끼리 서로 승질내고 으르렁 되도록 누가 만들어놨어요 그걸 해결하려다 해결하려다 안 돼서 군부독재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군부독재는 국민들을 맥여 살리기엔 되게 무능했어요 그게 범화족이 무능해서 원래 DNA가 무능해서 범화놈들은 안 돼 라고 범화족분들이 댓글 달고 계시겠죠 아마 하지만 결코 그런 날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는 똑똑한 친구들 좀 생각해 봐주세요 같은 족일걸요 다시 한번 누군가가 원해서 이런 전국 불안이 지속되었다라는 이야기 미얀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나중에는 결국 한국의 이야기를 좀 하긴 할 겁니다 여간의 아웅산 수치가 입을 벌렸는데 드디어 군사정권 좋은 말 말았다 하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뭐 다 아는 이야기죠 2015년 세 번째 총선거가 있었고요 불과 2개월쯤 전입니다 미얀마 역사상 최초로 유엔이 들어가서 선거 감시 임무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거의 없었죠 결과는 이제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도전선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255석과 135석을 가져옵니다 모두 과반을 여유롭게 넘깁니다 과반이 중요한 나라는 아니죠 여기는 물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이긴 것도 안 중요합니다 무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냥 100% 이겨도 안 됩니다 여기는 헌법 개정도 안 되고 표값이 정말 쌉니다 이 나라 현 대통령인 태인 세인의 통합 단결 발전당은 30석과 11석을 얻죠 완전 참패였죠 그렇습니다 냉군에서는 하나도 못 얻어요 수도에서 아 수도였던 이제 수도가 아니죠 선거 직후 개표가 이루어지면서 1990년처럼 선거가 무효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죠 한국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를 했으니까 현재로서는 기후로 보여지는 게 2015년 12월 12일 정권 이향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는 게 현재 들을 수 있는 미얀마의 최신 뉴스예요 네 즉 정권 이향 위원회가 꾸려진 얘기는 넘어가긴 넘어갈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쇼고 어디서부터 진실이냐가 이제는 아무것도 안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어찌됐건 이제 정권은 넘어갈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아웅산 수지 미얀마는 어떤 모습이 될까 만약에 아웅산 수지가 정말이지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서 정권을 물려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 미얀마가 접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 문제 두 번째 민족 문제 소수민족 문제죠 세 번째는 종교 문제로 나뉘고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최근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재벌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문제도 있는데 이건 일단 뺐어요 아시안 다이 모양 이 문제는 세 가지 문제는 사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벙마족한테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그들은 종족장 다수니까 소수민족에는 사실 민주주의의 문제보다는 민족 문제 배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진압당하지 않을까 우리의 자치권은 보존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더 중요할 겁니다 아마 그나마 불교도인 90%의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종교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예수교를 믿는 카렌족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에게는 또 민족 문제와 종교 문제가 뒤섞여 있죠 네 그들에게는 배려 배려를 원하는 표가 10%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2015년 한 늦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간 사이에 많이 언론에 나왔던 로힝야족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미얀마 땅에 살지만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외국인이라고 분류하거든요 참정권도 없고 생존 자체가 막다른 곳에 내몰리고 있어요 현 태인세인 대통령의 정책은 이 사람들을 떠다가 얻다 버리는 거예요 떠다 버린다? 미얀마가 아닌 어떤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면 넘기겠다 정도의 수준이에요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완벽 방치네요 그리고 이제 극우 꼴통 불교의 등장으로 불교도에 의한 이슬람교 신자학살 사건의 주 무대로 외신에도 오르내리고 있죠 이 세 가지 문제는 그리고 모두 미얀마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외세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매우 그렇습니다 버마족과 소수민족의 문제는 영국이 만들어 놓은 문제고요 불교 쪽의 권한을 뺐다 줬다 하면서 불교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군부정권이 만든 문제죠 어떤 면에서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혹은 아웅산수지의 집권은 버마족들의 민주주의 문제만 충족시켜 줄지도 몰라요 70%만 웃고 많은 민주주의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미얀마의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게 30%는 표로 봐야 우습지 경제력과 생산력으로 보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렇죠 물론 미얀마는 성장할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2011년 민간정보 2항 이후에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외국계 기업이 속속 진출하고 있고요 이미 시장 성장률은 7, 8% 정도를 계속 몇 년째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군부와 경탁한 재벌이 생겨날 정도로 부의 집중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하나하나의 세 가지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군부의 입장일 거예요 현 대통령 세인테인은 현 미얀마 헌법에서 아웅산수지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게 만든 독소조항 있잖아요 괴구자가 외국인이 만든다는 그 조항을 없애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한 상태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습니다 뭐죠? 앞서서 현행 헌법을 좀 살펴봤지만 이게 거의 새누리당에서 짜증내는 국회 선진화법 수준이라서 군부의 동의 없이는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고 현행 헌법상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지극히 제한이 돼요 아까부터 계속 들었잖아요 아니 세상에 국원 통수권하고 경찰권이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몇 번을 했는데 그 말을 지킬려야 지킬 수 없는 헌법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권마저 없으니까 솔직히 대통령의 물리적 권한이라는 게 내무부 장관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짧게 말해 장면이라고 부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경찰력조차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다면 그 대통령은 그저 행정부의 일반직 공무원의 수장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재는 모두 휴전합정을 맺은 상태지만 언제라도 소수민족 문제가 분출될 때 미얀마는 헌법상 군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아주 많습니다 즉 헌법은 언제든지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보다도 힘이 없다고 해야 되나? 내무부 장관이 경찰을 가지고 있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표값이 너무 싸다고 그러니까요 이 나라는 민족 문제를 볼까요? 2기 군사정부가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역사 속에서 잘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수민족과의 평화협정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물론 이것이 약간의 정치적 이유들이 있었어요 있기는 가장 강경하게 싸웠던 예수교를 믿는 카렌족은 물론 8888 혁명 이후에 밀림으로 뛰어들었던 범화 학생 민주전선과도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미얀마는 전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아주 몇십 년 만의 일이죠 2015년 결과에 따라서 순조롭게 정권이 이양된다면 범화 학생 민주전선의 활동가들도 새롭게 돌아와서 정당을 꾸리겠죠 그리고 민족 민주전선보다 더 개혁적인 정당이 되겠죠 아궁산 수지의 정당보다 더 개혁적인 정당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밀림에서 지내는 동안 수많은 소수민족 반군과 연대를 했고 같이 전선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란 말로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몸으로 많이 체감한 사람들이고 결국 필드에서 제일 많이 싸운 사람들이 이해가 제일 깊어져요 이게 참 안타까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짓고 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총선 때도 보면 나는 노동자인데 내가 뽑는 사람들은 결국 서울대 나와서 학력을 보고 그걸 보고 표를 뽑죠 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은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한 30년 싸우면 얼굴이 망가져요 주름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면 그 노동자는 이 사람 인상이 안 좋네 아 이 사람 봐 서울대 나와서 와 이거 얼굴 봐 되게 잘 살았네 그 자기의 피를 봐서 피둥피둥해진 거 모르죠 늘 그렇죠 세상이라는 게 아 그리고 요즘은 트렌드상 피둥피둥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비만은 가난의 질병이기 때문에 아 요샌 그렇군요 요즘은 홍정욱 같아야죠 오세훈 같고 갑자기 몸 좋은 정부 블라디미르 부틴 같고 아 부틴 어찌됐건 현재의 휴전이 항구적인 건 아니에요 정권 이항 후 소수민족은 분명히 정권이항에 아웅산 수지 쪽으로 넘어간다면 너네 아버지 아웅산이 약속했던 자치조 문제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구 군부 아웅산 수지 범화적 위주의 민족민주선선이 과연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가 문제고요 중요한 단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웅산 수지 본인이 뭘로 슬기로운 적이 있었는지 40년 50년 동안 그를 지켜보았던 미얀마의 국민들은 확인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음 까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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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미얀마 헌법상 비상사태의 조건 중에 하나가 연방의 분열을 저해하는 건데 이 자치조 문제를 실제적으로 아웅산 수지가 전향적으로 들고 나왔을 경우에 군부는 또 가만히 있겠느냐는 문제들도 있어요 군부는 가만히 있겠느냐는 전제도 별로 딱 와닿지는 않는 게 군부는 가만히 안 있어도 된다 쪽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군부가 그냥 손가락 툭 튕겨가지고 하지마 하면 된다 그럴 수 있죠 종교 문제는 이후에 미얀마 상황을 좀 더 꼬아 놓을 새로운 불씨로 보여요 새로운 불씨죠 불교계는 샤프란 혁명 이후에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현재로서는 수고골통 불교 아니 뭐 그런 애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군부의 적대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문제를 봤을 때는 수지 여사의 가장 큰 원군 중에 하나지만 종교 문제로 압축해서 들어가면 상황이 또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 기득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실제 정치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금융적인 목표는 운우정권 시대에 추진했던 불교의 국교화를 재추진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한 번 맛을 봐버려서 그렇죠 아이고 즉 이 사람들이 지금 아웅산 수지와 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군사정부 시절의 표면적인 세속주의에 대한 반발이에요 예예예 그죠 특히 요즘 검색하면 그런 사람 나와요 범어의 빈 라덴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스님이 하나 있는데 검색해 보십시오 불교 원리주의라고도 하는 과격한 불교도들이 정치 세력을 하면서 미얀마 빈 라덴 타정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일삼고 있어요 성전을 하려 그래요 불교인데 다시 로힝야족 얘기를 하자면 이슬람교로 믿는 로힝야족은 국제적으로 인도주의 문제로 이미 비화가 됐죠 현재 로힝야족이 사는 데는 어디냐면 미얀마 서부에 라카인주라고 방글라데시 국경에 있는 작은 주예요 길쭉하게 생긴 주인데 여기 한 80만 명 정도가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미얀마 정부는 이 사람들을 아예 국민으로 인정을 안 해요 80만 명이면요 많게 보면 국민의 1.5%에서 2%에 달합니다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에 대한 공식 입장은 불법 이주자예요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이냐면 78년도에 미얀마 군사정부가 무슬림 방군을 토벌한다면서 이 지역으로 진입을 해요 그런데 이 토벌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무슬림 방군을 색출한다면서 이 사람들을 뒤졌는데 문제는 이 로힝야족 자체들이 대부분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가리고 훑어낸 거죠 방군과 아닌 사람을 관련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쫓아내기 시작해서 약 25만 명 정도의 로힝야족이 난민화가 돼서 방글라데시로 이주를 하고 이 와중에 1만 명 정도가 아사를 해요 그렇죠 난민이 된다는 건 죽을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니까 1만 명 단위 아사는 흔치 않거든요 소말리아나 이 정도 순이 아니면 문제는 방글라데시도 또 빈국이에요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고스란히 모아다가 다시 미얀마로 보내요 종족 전체가 갈 곳을 잃었네요 거기다가 로힝야족 같은 경우는 미얀마의 다른 소소문족 같은 경우는 나름의 자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권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반군이 없이 방신된 상태고 미얀마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전향적으로 해결할 자세가 없어요 미얀마 시민권법이라는 법을 만드는데 시민권법 이걸 미얀마에 있는 토창인종 이주민종 잠깐 들린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 중에서 로힝야를 아예 자국 내 소소민족 명단에서 빼버려요 이때부터 이 사람 법적으로 고향은 있는데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정착한 지 이렇게나 오래된 국가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람들을 시민권을 부정한다 미얀마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 사람들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미얀마 영내로 들어온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게다가 이 사람이 무슬림이기도 하지만 벵갈계예요 미얀마의 다른 소소민족들은 사실 대부분 아시아계다 보니까 얼굴이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얼굴로도 구분이 되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인종적으로도 벵갈에 가깝고 언어도 방글라데시와 인도 웨스트 벵갈의 주요 언어인 벵갈리와 흡사한 언어를 써요 하지만 로힝야의 역사학자들은 최소한 7세기부터 2일 때 우린 살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한 반쯤 맞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1000년은 넘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국 식민지 시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외국인이에요 100년 정도 산 사람이 가장 지랄맞은 상황은 민주화 이후 즉 2011년 이후에도 악화가 되고 있어요 2012년에 로힝야족 남성이 같은 주인은 라카인이라는 부족은 불교를 믿는데 라카인족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발생하면서 이때 유혈 충돌로 약 200명이 죽어요 소문 한 방에 200명이 죽었다 이런 거는 인도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미얀마 정부와 공무원 군 그리고 불교 승려들이 라카인족이 로힝야족을 살해하는 것을 방조 무긴 선동했다 방조 무긴 선동했다 이건 제노사이드다 라고 말하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스스로를 범아 빈 라덴이라고 말하는 아신 위라투라는 승려가 등장을 하죠 아 미움이 늘어나면 이런 놈이 나오죠 네 이분 화려해요 68년생인데 이미 반 이슬람 선동으로 25년형을 받았다가 정치범에 석방이 됐어요 2012년 이 사태가 났을 때 로힝야족 추방을 위한 행동에 돌입을 하죠 그래서 방조 무긴 선동에서 선동은 범아 빈 라덴이라는 스님이 벌인 일이에요 그래서 2013년 6월 21자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로 등장해요 불교도 테러의 새로운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네요 그런데 이 사람의 논리는 이래요 단순한 인종주의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한없이 친절할 수 있으나 미친 기업에선 잘 수 없다 아 이 멍청한 사람들 말은 또 오지게 잘 만들어내 당신이 약해지면 우리의 땅은 무슬림의 땅이 될 것이다 그치 그런 소리를 하겠지 가야만 간단히 그리저리하여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승려가 정부의 친유부대 역할을 정부가 할 수 없는 테러짓걸을 대신 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하다 범아족한테는 테인세인 현재 대통령이 어쨌든 민주화의 전기를 연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합리적 중도주의자라고 하는데 로힝야족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은 게 공식적으로 테인세인은 2012년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언론과 얘기했는데 뭐래요? 추방뿐이다 다 나가라 천년을 살았든 백년을 살았든 다 나가라 현재 미얀마 정부는 이미 벌써 10만 명 정도의 로힝야족만 다루기 위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기 격리 수용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격리 수용하듯이 그리고 그들이 경작하던 땅은 모두 불교도들의 소유가 됐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아 그러네요 땅까지 다 펴졌다 그리고 이제 무슬린과 불교도 사이에 통혼을 금지하는 법을 발효했어요 나쁜 건 다 하고 있네요 네 결혼금지법이고 그 다음에 로힝야족은 자녀를 두 명 이상 둘 수 없다 헐 이 문제까지 나오자 아웅산수지는 초기에 이 사태를 되게 방관하다가 후반에도 나올 텐데 국제사회에 비난이 있자 이 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혀요 그거는 엄청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러자 범아빈 라덴이 아웅산수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녀와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원래 극우의 천둥벌거숭이는 일단 아무나 닦아고 보죠 네 근데 또 이 주장이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웅산수지에 대한 비토가 맥히고 있다 아웅산수지에 대한 권력의 균열은 민주세력이 만든 게 아니라 범아빈 라덴이 만들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면 계속 깔끔한 이름만 더 드높이게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2015년 전반기에 국제 뉴스를 정식하던 보트피플 로힝양의 상황은 현재 이래요 전하나 진짜 답답하네 내몰린 로힝야들은 그나마 온정적인 방라데시는 수용이 안 되니까 말레이시아로 가기 위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배에 몸을 싣고 있죠 시리아 난민사태가 똑같아요 브로커들이 말레이시아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도 수천 명이 안다만해 떠다니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말이 그렇고 지금 저 사람들 있던 동네에서 배만 타고 말레이시아로 가겠다고 하면 태국을 거쳐야죠 그죠 아 태국을 거쳐야 되죠 국경을 뚫고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유엔 난민구가 올해 보고서를 냈는데 이 브로커의 상당수가 국제 인신매매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운명은 뻔하네요 배를 타고서 태국이 지금 인간노예와 현대판 노예와 관련돼서 최악의 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된 로힝야족이 깐 타이산 새우가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현대판 노예라고 해서 요즘 유엔에서만 이슈가 되는데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세계적으로 그게 미얀마 같은 나라가 비겁하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을 종교 문제로 내쫓으면 그들이 겪게 되는 미래다 다시 아웅산 수지로 좀 돌아와 보죠 아웅산 수지는 2015년 총선을 앞두고 B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여전히 향기로울 것이다 뭐 어쩌라고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온 대사죠 그리고 내가 집권당의 지도자로서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방해는 대통령이 삭제된 문장이죠 즉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 대통령이 방해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는 조금 더 나갑니다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든 아무런 권한이 없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이건 지금 무슨 뜻입니까 군입대하겠다는 소린가요 그게 아닌 이상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일단 하나가 느껴집니다 강력한 집권의지 마녀강림 정치인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긴 하지요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헌법이 엄연한데 그 헌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상황도 지금 두 시간 들은 놈도 알겠는데 군부는 나설 수 없다는 말을 한다는 건 나를 믿어달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믿기엔 한 게 너무 없기도 하고 일단 알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네요 계속 현실 정치로 보이는 저 어떤 환상 속에 자리잡아 있겠다 내가 무슨 성과를 낸 적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인도 언론이 인디아 투데이 하고 조선일보는 왜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 인디아 투데이 인디아 투데이가 자택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든 아니든 나라를 이끌 것이다 그게 왜 안 되겠느냐 최근 몇 년 사이 세계 언론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들이 이 아웅산 수지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수배자랍니다 가태경에 돼 있던 민주화의 꽃이 2012년에 하원인이 되고 나서 아웅산 수지가 실제 정치에 관여해서 벌인 일들에 대해서 정말 놀랄 노자로서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 세 가지 발언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정부 조직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도 되잖아요 이건 군부와 싸우겠다라기보다는 나도 지금까지 수십 년 이어져왔던 군부독재처럼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민간인이고 여자인데 남자고 군인이 했던 일이랑 동일한 걸 하니까 또다시 권위주의죠 새로운 권위주의의 탄생이죠 민주주의는 법치와 상권분립 기반한다는 대명제들이 없어 머릿속에 민주주의의 꽃 아웅산 수지의 입을 통해서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네요 앞서 8888 혁명 이후의 역사를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그녀는 아웅산의 딸뿐이었을지도 몰라요 86년에 자기 일본에서 자기 아버지를 연구했고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건설한 나라가 군사정권에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분노를 토로했거든요 1기 군사정부가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배반했다고 비난을 했는데 정작 그녀의 어머니는 1기 군사정부의 외교관이었고 그녀도 그 덕에 인도에서 대학을 나고 편의사 수 있었죠 그리고 막상 8888 혁명 당시에도 그녀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는 민중들의 승리가 확신시되는 그 시점이 8월 26일이었어요 숟가락 얻는 타이밍 8월 24일까지 개헌명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지만 그녀는 개헌명을 준수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는 방을 지키고 있었다 우려를 표명했죠 저기 유엔에 계신 누구처럼 하여간 코피 안 한 사무총장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최근 아웅산 주체 가장 욕을 먹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힝이아족 사태에 대한 침묵이었어요 2013년에 하원 의원인 수진은 로힝이아족에 대한 인종 청소에 대해서 BBC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폭력이란 게 어떻게 한쪽만의 책임이냐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 무슬림이 타겟만 된 게 아니다 불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있었다 BBC한테 공정보도하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건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야당 지도자가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김현장 대표 변호사가 하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전두환 변호를 맡아줬다 쳐 그럴 때 하는 말이지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시민을 죽였는데 우리의 고통도 만만치 않다 죽일 때 우리가 방아쇄줄 때 우리 마음이 편했겠냐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수지의 정치적인 기본 입장은 간디즘에 영향을 받은 비폭력 무정왕주의라고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럼 남이 폭력을 하지만 기계적인 입장인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심해지고 나서 간디 필요하면 폭력적이야 옥수수를 다이아몬드로 바꿔버려줘 그게 쉬운 줄 알아? 국제사회 비난이 계속되고 무슬림과 불교도관의 통원금지법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불교계가 반발을 했죠 한국에서 국제분쟁 전문기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정문태 씨랑 김영미 PD 이렇게 두 명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정문태 씨가 한겨레에 기고한 내용을 인용을 할게요 1995년도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났던 수지한테 정문태 기자가 인터뷰를 땄어요 단독 인터뷰였어요 이때 뭐랍니까? 888 혁명 이후에 민주화에 무장투쟁을 선언한 범아 학생 민주전선에 대한 질문을 했대요 정문태 씨는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이 여자가 끌어놔주길 바랬다 3천 명이 밀림에 가서 그냥 그 애들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30% 이상이 죽어가면서 그렇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그 학생에게 국경을 가라고 한 적도 총을 들라고 한 적도 없다 나의 비폭력 평안호선과는 다르다 저는 이게 제일 빡쳤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문태 기자의 글인데 2014년 초에 재벌로부터 약 24만 달러 정도의 돈을 수지가 받았대요 사실이 폭로되었을 때 수지의 반응은 뭐가 잘못됐지? 무슨 돈이든 좋은데 쓰면 되지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돈을 번다 이미 영국 언론 가디언도 최근에 총선 직전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앙호선 수지의 말이고 법인 것 같다 최소한 민족민주전선 안에서는 물론 이런 변호도 가능합니다 현재 정치 상황상 앙호선 수지는 미얀마 범하족이고 불교도의 표를 받아야 됐고 재벌들이 그전까지 군사정부에 붙어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표도 얻어야 됐고 모두에게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YS가 삼당합당했던 개념 같은 거죠 호랑이의 굴에 들어갔던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한 언론들도 있고요 그렇죠 유일하게 걸어볼 만한 희망이 그거거든요 또 다른 점에서도 지금 앙호선 수지는 어쨌든 군사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그 사람이 YS만큼의 개혁을 직권 후에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과연 군부독재와 관련된 사람들을 법정에 끌어대다가 사형선고까지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법상 죽어도 못하고 YS보다도 못한 인물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녀는 그저 단지 아웅산의 딸일 뿐인 암살당한 아버지의 제사를 또 지내고 싶은 또 하나의 공주님인 것일까요? 판사님 환타님은 질문했습니다 네 물음표였습니다 네 미얀마 상황을 정리하면서 저는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희망이 단 하나뿐인데 그 희망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우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한국에서도 단 하나의 정치인을 희망으로 상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통치해 본 적이 없죠 네 두 번째는 사실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미얀마의 문제는 어쩌면 결국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유토피아라는 게 어찌 보면은 모두를 위한 유토피아는 없는 게 아닐까 그냥 민주주의라는 거는 각자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위한 난장판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불교도만의 유토피아 소수민족의 유토피아 범화족의 유토피아는 모두 겹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해봤더니 사람들만 죽죽 죽어나가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난장판은 결국 이제 민주주의라는 제도인 거죠 그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닌 아무도 안 죽고 모두가 알아서 사는 인류에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 참 비관적이죠 제가 아는 거는 늘 미얀마를 봐서는요 뭐 다 비관적이었죠 제가 한 게 그리고 뭐 약간 완전히 부록으로 제가 아시아 여행을 좋아하고 아시아를 다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뭐요 이게 뭐가 좋아요 슬퍼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안 슬픈 데가 없다 그렇죠 형 알아서 자르세요 이건 하긴 뭐 베이핑 환타다 그분은 뭐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히로시마 환타다 그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까 태국의 우울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방콕 환타다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방콕은 말을 못한다니까요 재펴 가서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있겠습니까 아니 미얀마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양곤 땅을 밟고서 가지고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법이 그런 나라에서 그게 핵심은 그거예요 단 하나의 희망을 만들지 말고요 단 하나의 희망에 기대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불쌍한 우리 마사오 왜요 그냥 털려서 우리 마사오님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마사오님이 술 먹고 얄미운 소리 할 때마다 종종 하는 명언이 있어요 내가 왜 내가 뭘 근데 또 되게 천진난만 하잖아요 그때 저는 아웅산 수지와 겹쳐요 이게 자꾸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마사 오수지 왜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이름이 너무 높잖아요 무언가 실수를 할 때마다 천진난만하게 내가 뭘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사오는 열심히 취재도 하고 뭐 이제부터는 AV를 취재하실 거예요 아마 새로운 진로는 그래요 그렇다고 그렇더라고요 자신의 드디어 믿음을 향해 나가셔야 돼 마지막으로 그냥 시사 얘기 한 번 더 하랬더니 해놓은 짓을 보세요 날 고소할 거야 사람들이 끝난 얘기 있던데 그 주에도 작년에 마지막 이슈대 이빨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드러난 게 있었는데 저는 화내시는 분들 다 이해해요 한 사람의 정치인만 바라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왜 없어요 100명의 지지자가 있으면 10명은 그래야죠 10명 넘잖아요 근데 반대쪽 끝에 10명은 아주 비판적인 지지자여야 되고 극단이 다 있어야지 조직인데 10명이 좀 넘는다 치죠 그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죠 숙자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미얀마처럼 야당의 지도자가 선택권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비판적 지지의 여지는 지지자들이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정치가들이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좀 더 비판적으로 날 건강하게 지지해 주기도 하고 내가 어떤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나면 마이클 잭슨 되져버려 주기도 하고 그건 정치인이 하기 나름이다 아우산 수치가 하기 나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이쁨 받자는 미치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아우산 수지는 너무 많이 오랜 기간 민주화에 꼬셨기 때문에 그거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게 민주화가 아니라 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그 꽃은 더 이상 가장 뜨겁게 가장 열렬한 곳에서 맨 위에서 잘 보이는 깃발이 아니라 진짜 꽃 관상화가 되어버리죠 그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몇십 년 동안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기 전에도 이제 뭐 소라넷에서 나쁜 짓한 후기 같은 거는 이제 뭐 읽어본 적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 하는 말이 다 그거죠 심연이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다 오 그러니까 나는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 따위 잠깐 잠깐 몰아넣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는 또 멀쩡하게 일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족과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나는 매사에 매사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 안 하는 사람이 되어있더라 그런 얘기요 왜냐하면 아웅산 수치의 마지막을 짤막하게 환타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웅산 수치가 말로만 이야기하는 아웅산 수치 집권 이후의 국가는 지금까지 군대 밑에 3권이 있었던 국가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아웅산 수치 밑에 모든 권력을 두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걸 희공하는 것 같죠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 비극이죠 이제 이젠 끝났죠 게임 끝났죠 그렇죠 답 없죠 그나저나 그 호칭에 대해서는 아웅산 수지 본인은 수지라고 불러주길 바랬고요 수지 그리고 이제 미얀마 대사관에서도 수지 아니면 수지로 해달라 수치는 수치스럽다 대충 그 발음기호를 가지고만 열심히 읽어보면 수지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네 KYI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찌라고 읽히는 게 맞던데 지가 더 예뻐서 저는 수지라고 발음하기로 알겠습니다 그게 오랜 세월 단 한 사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 느낌 결혼을 해서 오랜 세월 서로의 단 한 사람 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고지순하게 바라본 게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파트너로서 항해를 전나 같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생 동료잖아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배우자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의 아이콘이나 아이돌이 평생 한 사람인 건 아 삑처리할까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한 내년쯤 돼서 2부가 나올 것 같죠 어차피 정권 이항하고서 2017년에 초기 정책들이 나올 테니까 좀 그냥 한 1년 있으면 윤곽도 변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걸 삑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JMS 같은 거 말이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게 교주가 아니려면 좀 더 입체적이고 액션을 많이 취한 인물이었던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창문 여는 타이밍과 시내로밖에 없는데 인터뷰를 자주 했죠 하 해외 언론과 그러면 현상에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하는 판에 박힌 비판만을 쓸 수도 있잖아요 일단 아웅산 수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메시지는 자국민이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정확히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인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외국 언론이 듣고 싶어한 얘기를 해요 자기 문족 문제 자기 국가 문제에 있어서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고요 그게 닮았네 그게 똑 닮았네 그냥 그래도 거기 말 잘해요 아웅산 수지는 조리 있게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정도만 합시다 무엇을 말하느냐 정도만 네 아 매우 많은 면에서 닮았고 그래도 공주님이 하나라도 우리나라 공주님이 나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봤는데 정말 불심이 죽었어 매우 많은 면에서 닮았고 그 외 나머지는 훨씬 더 나은 아웅산 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3시간 동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양곤환타님 이영만리 먼 곳에서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이 6도 덥네요 이상하죠 근데 왜 저희들은 보일러를 빵빵 때우고 있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황야의 1위 스테프놀프가 새로운 이름 데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데볼프 제누인 레더 노트북도 컴스테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치부합시다 제가 콜롬보에 다녀왔다 이쯤으로 해두죠 체제 비상 이연화 수석은 다녀올 수 없었고요 왜요? 네? 회사에 돈이 없어서요? 아니 사실은 작년에 녹음한 거라서 그런데 아우 참네 네 무슨 대답을 하라는 거야? 뭔 소린가 했네 아니 왜냐하면 아까까지는 이연화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본편에는 그렇죠 그렇죠 콜롬보 환타님과 제가 콜롬보에서 녹음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고요 물론 마지막에 이제 각 지적별 환타님의 결론을 내는 특징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감정적으로 더 드세요 목소리의 높은 톤과도 같이 그건 완전 미친 애잖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웃옷을 벗으시고 언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좀 감정적인 결론이 아닌가 하고 느끼실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서사는 틀린 진술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치인이 평생 민주화의 꽃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그런 존재를 신 제사장 이 정도로밖에 부르지 않죠 그리고요 이현아 수석은 일요일에 아침에 장학 퀴즈 보셨나요 그런거 아주 어렸을 때 보고 못 봤던 것 같아요 일단 고등학교 때 보기 싫어져요 고등학교 때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중간에 안 했잖아요 아 저때는 좀 했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결코 그냥 예능 프로 보듯이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맞춰보라 집에 앉아있으면 죄인 이런 느낌이니까 볼 수 없고 대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장학 퀴즈 다들 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될 것처럼 그렇죠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원종 배신 타격합니다 대중에게는 장학 퀴즈에 광고 나오는 회사로나 알려져 있을까 말까 했던 선경그룹 그 당시에는 직물 수출하고 가장 유명했던 이 업체가 만든 물건은 비디오 테이프 그렇죠 마그네틱 테이프 이었어요 그거 정말 많이 많이 잘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 말기에 이것저것 만들어서 수출하던 회사가 갑자기 정부 기간산업을 하나 해먹습니다 1992년에 정부로부터 제2이동통신사업을 권을 따냅니다 만약에 박정희가 살아있었다면 제2이동통신은 보나마나 민영화 안됐을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돈이 워낙 많이 되고 그런 기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 보통 좋아했어야 말이죠 그 사람이 하여간 팔려갑니다 SK로 아 그땐 선경입니다 근데 이통사업권은 그때도 이미 그 뒤에도 다른 여러가지 기술과 관련해서 이게 사업권 따내는 회사가 엄청나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만 했던 건 많았는데 이통사업권은 정말이지 그렇게 됐죠 한국을 소유한 기업들이 됐죠 이통사업권을 해먹은 회사들이 한금화를 낳게 될 거위를 불렸고 진짜 그랬고 그리고 이 알짜배기 사업권을 대통령의 사돈기업이 가져갔던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당연히 고을리 없었고 당시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 실제로 대통령이 된 김영선 대통령도 사업권 반납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간의 비난이 심하니까 그때는 세간이 비난하면 언론이 보도했고 언론이 보도하면 정치권이 움직였습니다 말을 들었나요? 아 말을 들었냐는 표현을 어디에 집어넣으면 좋으냐면 일단은 언론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요 정치권이 언론의 말을 들었죠 지금은 그중에 어느 핀이 뽑혀가지고 안 굴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군데가 끊겨서 그 밑으로 아무 데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위로도 절대로 안 가고요 이통사업권을 반납해요 선경이 선경에 다시 기회가 찾아온 건 노태우 대통령의 퇴임 뒤인 94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통신이 들고 있었던 제1이통사업자 한국이동통신이 매물로 나옵니다 그 당시에 슬슬 시작됐던 공기업의 민영화의 일환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안 좋다면서 한국이동통신을 팔았다는 건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 한국통신을 팔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구나 그때는 다들 집전화 쓸 때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도 안 쓰는 물건을 생산해내는 공기업이 있었다 칩시다 그걸 팔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동통신은 그때부터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인프라 잡고 뭔가를 준비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던 공기업을 판다 하여간 팝니다 그래서 그걸 SK가 인수해서 계열사로 편입합니다 그것이 훗날 지금의 SK 의 모든 것 이라고 봐도 현차는 SK텔레콤의 전신입니다 SK는 바보같이 한국이동통신을 그때 인수했으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과 SK텔레콤이 무관하다는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흐름을 보시면 이것은 결국 SK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노태우가 열심히 짜놓은 스토리였다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노태우 대통령 혹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부를 뭐 하느님 이렇게 치환해봅시다 하느님이 누군가한테 막 퍼주고 싶어서 안단이 났어요 미친 듯이 퍼줬어요 하느님이 자기 딸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행운하한테 결혼도 시켜줬어요 사돈지간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하느님과 사돈지간이 돼요 하느님이 막 퍼줘요 그 뒤에 퍼준 회사를 가지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 돼서 돈방석 위에 놀다가 새로운 투자들을 해봐요 막 실패해요 그렇죠 그랬죠 그럴 때는요 경영권을 방어해야 돼요 그래서 알짜배기들을 막 팔다가 또 막 위기를 맞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하느님이 퍼줍니다 국민의 세금을 쥐어짜서 그런데 결국 그 행운하는 지금 그 하느님이 내려보내준 딸내미와 이혼을 하게 생겼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국부가 바보 같은 데로 들어가면 바보같이 쓰이다가 바보 같은 돌뿌리에 채워서 바보 같은 형태로 산산조각으로 날아갑니다 증발해버립니다 지금 노소영 관장과 채태훈 회장이 이혼하면 SK가 두 쪽이 납니다 두 쪽이 뭡니까 여러 쪽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곳들은 정말 많으니까요 안 그래도 투자를 잘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풍지 박산날 위기에 놓인 커다란 SK라는 이름 아래 있는 돈 그건 그건 한국에서 왔잖아요 한국 국민들한테서 잘한 사람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운산 수치가 총선에서 승리해서 뭘 가져왔을 거란 말이에요 역산해보자고요 그가 나중에 큰 실정을 자꾸 반복하죠 그러면 그제서야 미얀마의 국민들에게는 증명되는 걸지도 몰라요 아 이 사람은 노력 없이 받았구나 줄 땐 모르죠 얘가 노력을 했는지 어떤지 이쁘기도 하고 창도 잘 내밀고 진짜 대가가 아닌 대가를 받으면요 그 대가를 내준 사람이 나중에 고생합니다 허무해서 어떡해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허무해진 지 한 3년쯤 됐습니다 2016년 첫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 프로듀서 UNC가 있었고요 엔지니어에 이현아 홍보수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진행에도 이현아 홍보수석이 있었습니다 공보 아니었어요? 공보수석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인가요? 내가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구나 발음 못하는 것도 하고 욕심을 들려야겠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WK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저희 이야기 on our next 혹시 바랍이 있었어요?